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지지은입니다. 월요일은요. 배트맨 1부 이지환 전문가님의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식 키워드로 알아보는 우리 시장이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장에 대한 분석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나 6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을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 강의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리딩 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 대한 분석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면요. 위원님과 함께 오늘 증시 키워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오늘 월요일장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2,200선을 단숨에 돌파하는가 싶더니 조금은 이제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역시 장 초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돌아서면서 전세 지구 시장이 좀 흘러내리면서 보아권 마감을 좀 했는데 지난주에도 강하게 시작했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보아권 마감 이런 식으로 장중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고 개인들은 좀 실망할 수 있는데 이 장중 조정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강할 때 나오는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며칠간의 눌림 조정을 받는데 이런 조정이 장중의 조정으로 대체해서 계속 넘어간다면 사실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거다라고 인식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조정받거나 혹은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흔들 때가 종목을 매도할 때기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물로 동심환기를 이용해서 시장이 만약에 조정권에 좀 들어온다면 오히려 좀 장기적인 물량을 좀 채워 놓을 수 있는 하나의 호재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시장이 지금 매도할 때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길래 아, 이제 상승장은 끝난 건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강한 흐름일수록 이런 장중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을 팔 때인가? 라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던져드렸으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오늘 증식 키워드로 보는 강의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 알아볼 증식 키워드는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이 극혁히 바뀌고 있는 이 수급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의 부회장이 고속영장이 청구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세적인 삼성 관련된 종목들에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은행 업종의 무려 20%가 넘는 폭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역시 이번 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떤 유형으로 패치해질 것인가 이번 주 증식 키워드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의 수급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워낙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 2월 달부터 해서 지난 5월 달까지 개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전세적으로 한 24조 정도를 24조 가까이를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한 2조 4천억 정도가 매도로 나왔고 코스피 시장에서 아마도 최근에 몇 달 동안 단일 주간으로는 개인 매물이 최대한 많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냐라고 보시면 외국인은 소극적으로 2,400억 정도 매수만 했고 실제적으로는 기간이 약 2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기간이 좀 받아가는 모습인데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물론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개인들 물량을 프로그램이 좀 받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개인들이 매수했던 약 24조라는 이 금액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24조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아마도 한 12조 이상은 기간이나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아닌 좀 소외된 섹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저 물량 중에서 개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나 바이오 같은 주도 섹터에서 매수했던 금액은 전체적으로 대형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12조 정도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이 12조 중에서 지난주에 한 2조 4천억이 이미 매도 물량으로 좀 추리가 됐는데 상당히 큰 폭이고 이런 식의 매도가 앞으로 한 2, 3주, 3, 4주 정도 지속이 된다면 코로나19 급락 때 매수했던 개인들의 물량이 대부분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그렇게 가겠느냐라는 부분은 이번 소문 없이 동기만기까지 좀 두고 볼 일이지만 현재 시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런 수급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난 급락 때 혹은 작년에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두 번의 바닥을 만들고 상승했을 때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개인들이 약 2조 4천억 정도 매수하면 굉장히 큰 물량인데 우리가 작년에 바닥에서 상승했을 때 모습과 이번에 코로나 급락 때 상승했던 모습 그리고 최근에 한 2, 3년 정도에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만들고 상승했을 때 수급을 보면 거의 유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바닥권에서 1차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간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구간에 들어가는 2차 상승구간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급락 이후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 지금 이제 상승구간에서 기간들이 매수 조건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또 바뀐다면 이 물량이 다시 외국인으로 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흐르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다가 하락 기간 동안 상승전환할 때 그 매수를 프로그램 매수 보통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고 이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물량으로.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된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이 강하게 시장을 누르면서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다시 프로그램 물량들의 매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상승 기간 동안 프로그램 매수를 하고 다시 조정받는 기간 동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 조정받는 기간에 다시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매수받아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흡수를 하고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조정을 주면서 저가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구조 지금 이 프로세스가 최근에 2, 3년 동안 전형적인 바닷건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CTS 상에서 수급의 구조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려갈 때 개인들이 매수했다가 최고 바닷건에서는 기간이 매수 그리고 다시 본격적인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런 구조로 나타나는데 그걸 내면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주에 약 2조 4천억 정도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2조 2천억 정도가 기간들이 매수했다는 부분에서 거의 유사하게 일치가 되고 있고 아마도 지금 현재 미국장이 현재는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순차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상당히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HTS 상에서 합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집하는 물량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수급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수가 1,400대에서 지금 여기 가파르게 2,4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악재를 안고 안도렐리가 좀 벌어졌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안도렐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추세적인 상승. 특히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티격태격 하고 있지만 둘 다 지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수세적인 방어 입장에서 경제 재개라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하는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증시는 이 부분에 대한 호재가 악재를 계속해서 누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시나리오인데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개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에 어느 정도 한 발 좀 다가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 부분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처 부분 그리고 경제 재개라는 부분이 경기 부양과 맞물리면서 대부분의 국가, 즉 주요 국가들이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IT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오늘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어떤 물량을 채울 때 특히 MSCI 이머징 마켓에서의 쉐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쉐어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혹은 거기에서 비중을 줄여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ICI MSCI EM ETF 유통자수인데 뭐 말은 좀 복잡한데 쉽게 보시면 ICI에서 MSCI 이머징 마켓에서 ETF의 계좌수를 좀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양책 완화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어떻게 보면 그 돈의 힘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증시에 유입된 자금의 금융위기의 65% 정도가 ETF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 ETF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섹터 전체의 바스켓 물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필수해서 IT 섹터를 보면 코스닥의 부품 소재주까지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라는 부분은 증시에 유입된 자금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미터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유통자수를 보면 뭐냐면 계좌수의 변화입니다. 결국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계좌가 일단 늘어나야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코로나19 급락 이후 때 보면 계속해서 이 계좌수가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냐면 5억 4천 4백만 자로 좀 늘어났는데 이게 여기 수치가 워낙 좀 약할 때 잘 안 보이지만 4백만 구자가 계좌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6월달 들어오면서 5월 말 6월 들어오면서 한 4백만 계좌 정도가 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계좌수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증시에 유입될 자금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 증시에 유입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생각했던 비중 이상으로 너무 많이 팔았고 보통 우리가 ETF 구좌수를 안 보더라도 에머징 마켓, MSC가 에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보통 한 12% 중반대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보면 한 11% 겨우 넘는 수준이거든요. 비율을 보면. 그럼 한 1% 이상은 좀 채워놔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삼성전자 올 초에 ETF 캡률, 코스피 200 캡률과 관련해서 둘 다 지금 그 제도가 유야무야 됐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물량은 좀 줄여나갔죠. 선제적으로 물량은 줄여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언더슈팅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 그 부분과 함께 코로나19 금요일 때 많이 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MSCI 이머징 마켓 비중이 기존 비중보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채워놔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여기에 최근에 보면 MSCI ETF 유통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실제적으로 계좌수가 변하면서 스타트 단계에 들어와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개인들의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시장은 계속해서 아래위로 흔들거나 장중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개인들한테 체감지수를 불리하게 만들 겁니다. 주식을 좀 팔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물량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외국인으로 흡수되는 이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지금 6월달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고 다시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물량을 다시 기관, 기관 물량을 다시 외국인이 좀 받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관들이 힘이 없냐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투자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고 대부분은 수익을 프로그램 해명을 통해서 그 발생되는 1, 2%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를 추정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작년 9월달에 우리나라가 저점을 만들 때나 두 번의 작년에 저점을 만들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인물량이 기관 물량으로 가고 기관 물량이 다시 외국인 물량으로 가는 이런 구조를 보였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기관들은 앞으로 2,200선 위에서는 매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에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밀릴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한 두 번 이후에 지수가 상승했을 때 아마도 외국인들이 매수의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수급적인 변화가 단순하게 지난주 한 주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장중 조정받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유지하다가 장 마지막에 끝나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도 이런 식의 흐름이 6월달 한 달은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다. 수급의 변화, 특히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오늘 아마도 내일 증시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삼성 관련된 종목들일 겁니다.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이 조정을 좀 받을 것이냐 혹은 증시에 조정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단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우려감을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례를 이미 첫 번째 사례는 아니죠. 이전의 사례를 좀 본다면 2017년도에 한 번 부회장이 구속된 적이 있었고 그때 구속 청구되고 그때는 구속이 됐었죠. 오늘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구속이 많이 됐다라는 가정을 하다 하더라도 지난 주식에서 변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에 1월달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심사 이후에 실제로 구속 수감된 게 2월달이거든요. 그때 주가의 흐름을 좀 보냐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때 흐름을 좀 보면 2017년도에 1월달에 이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 수감된 건 약 한 달 정도 뒤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우려감으로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첫 번째 사례인데 보통 주가에 반응되는 힘을 보면 똑같은 사례가 나오더라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의 파급 효과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도 오히려 파급 효과가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과정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구속되는 시점부터 삼성전자는 저점을 잡고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경우는 이 총수에 의한 경영장애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삼성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있지만 삼성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시스템화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삼성은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총수에 의해서 전달된 사항이 그대로 개인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시스템화돼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영향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전에서도 발생되지 않았고 아마도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명에서 실제적으로 데미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추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전 사례를 보면 2017년도 사례를 보면 그렇게 주가에 우려할 만한 사례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약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아마도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부분은 당일 하루 정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큰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과 함께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 뭔가 주도 섹터에 대한 매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할 때 이런 부분은 조정을 좀 주고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도 삼성그룹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한 주가의 반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영장실질심사가 나오면 내일 아침에 오전에 아마 주가의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이 나올 건데 아마도 시장은 그렇게 되면 전략후강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까지 좀 보시면 우리가 하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최근에 수급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 수급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아마도 내일 분명히 어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의 변화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수급을 좀 보면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월 말 이후에 보시면 3, 4일 매도 3, 4일 정도 매수, 3일 정도 매도 그다음에 3일 정도 매수, 한 이틀 정도 매도 또 이틀 정도 매수, 또 이틀 정도 매도 뭐냐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흐름이 아닐 것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5월 말 이후의 수급의 형태를 보면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을 비교해 보면 매수 물량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매도할 때는 물량을 줄였다가 매수할 때는 물량을 늘렸다가 매도할 때는 물량을 좀 줄이는데 이번에는 아마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추리가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본다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개인들한테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는데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을 앞당할 만큼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일 정도에 이번 사건이 이슈화 돼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 3일 정도 매도 물량이 이룬 이후에 주 중간부터는 또다시 매수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집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오히려 삼성의 위기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조정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내일의 이슈를 꼽아보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에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하락하면서 5만 4,9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수급부터 차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과 이런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있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슈 분석도 위원님께서 늘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내용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들의 변화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런 이슈 너무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혹은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미리 짚어드렸으니까 내 일장에서 여러분들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증식 키워드도 바로 넘어가 볼까요? 위원님? 이번에 말씀드릴 키워드는 사실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아마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는 장기적인 예측을 했지만 막상 벌어지고 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은행 업종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이상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접근을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배경적인 부분이 있는데 은행 업종의 2주간 거의 30% 육박하는 업종 전체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시장의 변화기와 맞물려서 분명히 은행 업종에도 변화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2주간 이게 테마주도 아니고 은행 업종이라는 우량 업종의 전체 종목이 2주간 30%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나 혹은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 어떻게 이게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장기 투자, 특히 배당 투자와 관련된 분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은행 업종을 좀 볼게요. 이제 은행 업종 차트입니다. 너무 상승이 가파라서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은행 업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했고 이번에 코로나19 급락하기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급락 때 하락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죠.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해서 들어왔는데 최근 딱 2주간 주봉인데 2주간 27%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배경이 나왔느냐 수급적으로 누가 샀느냐,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느냐 부분을 보면 상당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5년 이상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놓치지 않고 접근을 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본다면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은행 업종은 지금 대부분 은행들 보면 굉장히 저평가합니다. 대부분 PER이 4,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4, 5배 정도에서.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사실 은행 업종이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하락기에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런 금융위기 이웃대 이전을 생각해보면 은행 업종은 굉장히 성장한 업종이었고 은행 업종의 PER이 이렇게까지 낮아진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간의 가장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은행주 사도 되냐 되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왜? 너무나 싸 보이거든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도 누군가 제가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가지고 사주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10년을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은행주가 그러면 이 저평가 상태에서 계속 저평가 영역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이 왜 갑자기 급등으로 바뀌느냐라는 뭔가 살만한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유가 생겼다는.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은행주가 워낙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5, 6%대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글로벌 은행 관련된 종목들의 추세가 뭐냐면 이 부분들이 주로 분기배당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굉장히 높이고 분기배당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글로벌 은행들의 경향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보면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개정해서 혹은 자사수 매입이라는 부분과 함께 이 배당이라는 부분을 분기배당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분기배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의 시가 배당률이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분기배당까지 가면 어떤 수급의 주체가 나타나냐면 미국의 연기금처럼 10년이나 30년 투자하는 그런 안정적인 장기 펀드들이 충분히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가지게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서 분기배당까지 하면 장기 펀드들이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냐면 수급의 주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 이 분기배당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가치주로 보호하는 겁니다. 뭐냐면 은행 업종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날의 성장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때처럼 계속해서 고성량을 이뤄내는 그런 업종을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은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배당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주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변동성이 성장하는 종목으로서 변동성이 크게 올랐다 크게 내려오는 종목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은행 업종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주로서 서서히 이 종목에 대한 내재 가치로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은행 업종 포지션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는 쉽게 보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은행주의를 겪었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할 것도 없고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은행 업종에서 이제는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 여기에 가치주로서의 가치주로서 가지고 있는 업종 여기는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아마도 이제 은행 업종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은행을 제외한 가치주로서 배당주로서의 성격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업종을 매수하려고 눈치를 좀 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완연하게 상승공원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한쪽이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여러 펀드들이 같이 이제 기회를 놓칠 것 같으니까 선점하는 입장에서 같이 발을 담그다 보니 2주 동안 무려 27% 급등이라는 초유의 이제 급등이 나와버린 것이죠. 사실 이제 뭐 주식을 하면서 2주 만에 저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테마주나 급등주가 아니면 나오는 수치가 아니죠. 업종 전체가 저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급등에 원인이 됐고 이 부분은 이제 한 2주간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5년 이상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 혹은 나는 이제 연금 대신 뭔가 배당을 받으면서 좀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급등위의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고 그 말은 증시 사이클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선물 없이 동심환경입니다. 역시 이번 주 목요일 오늘도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한 6, 7천 개 가까이 급격히 밀어버리면서 미국장 상승과 관계없이 시장을 아래쪽으로 밀어버리는 모습을 좀 보였죠. 이제 이런 모습이 오늘 내일 정도 나올 거고 20 정도에 들어가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선물과 옵션 동심환기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4번 나옵니다. 4번 둘째 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사실 선물옵션 동심환기 때는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 때 변동성에 불규칙한 변동성에 의해서 아래위 급등락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이제 선물옵션 동심환기를 제외한 옵션 만기일 때 나오는 현상인데 다만 이제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선물로 프로그램 물량을 조절을 많이 하면서 뭔가 좀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특히 선물옵션 동심환기 이번 주 목요일 전일 수도 있고 혹은 직후에 좀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제가 좀 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봐야 되고 현재 이제 포지션을 좀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3월달 이후에 4월달, 5월달, 6월달 시장이 상승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선물을 대량으로 지금 매수한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1,400에서 계속해서 1,600, 1,800, 2,2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거의 주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선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선물해서 수입을 취하는 전략을 채웠기 때문에 8만 7천 개학 정도 매수 물량을 계속해서 들고 왔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기간은 주식을 사고파면서 프로그램 물량에 대해서 한 7만 개학 정도 매도 개인은 한 1만 천 개학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물량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제 롤오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왔고 9월물로 많이 넘어가는 이제 롤오바가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특별하게 충격을 줄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 이제 롤오바라는 것은 6월물을 팔고 더 멀리 있는 9월물을 사는 작업인데 그러면 6월물 선물을 어떻게 하냐면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9월물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를 매도하면서 여기를 매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합치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선물 물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6월물 매도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매도 물량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마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우리가 수급구조에서 좀 보셨듯이 외국인들은 지금 저가의 물량을 좀 매수하고 싶어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물을 매도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 매도 물량으로 시장을 누르면서 뭡니까? 장중에 좀 싸게 사겠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처럼. 오늘이 아마 보시면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급등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급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급등을 하자마자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6, 7천 개 약 매도를 하면서 장중에 이 물량을 매도를 합니다. 실제로 매도라고 볼 수 없는 게 9월물을 사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다만 6월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하방, 하방을 주면 장중에 좀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처럼 6, 7천 개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마이너스 키로 하다가 장 마지막에 열려보니까 역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물 매도를 하면서 롤로바를 활용해서 장중에 하방 압박을 가오고 그 하방 압박이 갈 때 저가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시장이 하방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데 우리 개인들은. 실제로 수급적으로 보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매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내 종목이 오늘 미국지원에 오르는데 왜 내렸을까? 장중에 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내 종목은 왜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하락할까라고 생각해서 물량을 뱉어내고, 던지게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물량은 외국인들이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내가 굉장히 매도 압박을 느낀다. 내 종목이 지지부진하다. 분명히 내 종목은 IT 섹터 내의 주도 종목인데 지금 흐름이 하루에 2% 3% 빠진다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그 종목이 차후에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역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작년에 조정받으면서 위태한데 지금 내 종목이 굉장히 잘 간다라고 생각되면 그 종목은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한 역발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선물 없이는 동시만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변동성이 축소되는 시기고 다만 동시만기 중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롤업하는, 매도하는 물량이 나와서 시장의 하반 압박을 받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갈 장중 조정을 유발해서 저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장중에 조정받을 때 혹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단기 하반 압박을 가할 때 겁먹을 게 아니라 같이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여기에 발상을 이번 주에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없이는 동시만기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시기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 키워드에 대해서 네 가지를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선물 로로마 물량을 통해서 장중에 겁을 주면서 지수를 좀 하락시킵니다. 그러다가 장 마감 때 보면 외국인들은 하락하는 장인데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락 압박할 때 같이 하락해야 됩니까? 같이 사들어가면 되는 거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2조 4척 정도 매도했는데 이번 주 오늘도 소량이지만 굉장히 시장의 느낌은 급등해서 보악까지 내려오는 급락의 장인데 외국인들은 장 끝나고 나니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장중에 매도를 했다가. 그럼 뭡니까? 우리도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매수를 하면 됩니다. 흔들때 흔들려서 물량을 내놓는 게 아니라 흔들때 같이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단 어떤 종목들 적어도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에 예쁘게 보이는 종목은 주도 종목이 아닙니다. 여기서 흔들어서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이 주도 종목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것처럼 오늘 장중에 보셨죠. 급등해서 시작해서 보악까지 밀리는 선물 매도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장중 조정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테마주나 급등주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밀대에 들어가 버리면 장중 고점에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단기 매매자하고 테마주를 거대하시는 분이라면 외국인들의 선물 올림을 받아서 그날 외국인들에 대해서 선물 매도 쪽으로 간다면 접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 매도에 의한 단기적인 하락에는 단기 투자자들은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기간 종목의 차익시는 대비인데 이 부분은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 섹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냐면 IT 섹터 내에서 우리가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극혁히 좋아지는 섹터들, 1, 2분기 실적을 감안해도 3, 4분기에 그걸 커버하고도 전년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 섹터들 이게 바로 주도 섹터가 되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 오히려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종목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 흔들면서 조정을 받았고 또 흔든 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섹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꾸준하게 가는 급등 종목도 있습니다. 바이오 시뮬러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떠냐면 오를 때 10%, 조정받을 때 1, 2%, 3, 4% 오를 때 10%, 좋을 때 3, 4% 하면서 계속해서 우성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비중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섹터 전체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징 종목보다는 섹터 전체가 좋아지고 있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주도 섹터가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시장을 흔들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조금 저가해 개인들 물량을 좀 받아내겠다는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흔드는 종목이 주도 종목입니다. 뭐냐면 결국 그 종목을 많이 급등락을 반부하거나 조정을 유도해서 가격적인 베네핏 혹은 공포심을 유발해서 물량을 내놓도록 해야 하는 종목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 하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시장이 오늘처럼 지난주처럼 급등해서 시장에서 보악권까지 밀리는 장중 조정이 계속해서 공포심을 유발할 때 내 종목은 탄탄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종목을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 종목은 뭐다? 이 시기에만 반짝해서 상승할 수 있고 시장이 완연하게 흔드는 장에서 상승장으로 접어들면 그 종목은 그냥 꺾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탄탄한 종목보다는 지금 같이 주도 섹터 내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흔들리는 종목이 오히려 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각보다는 역발상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신 것처럼 이거는 아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통해서 혹은 선물 매수를 통해서 프로그램 물량을 유발시키고 그 프로그램 물량을 저가에 받아가는 형태를 보인다면 오늘처럼 계속 흔드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도 보면 거의 3% 상승을 했다가 마감을 하는데 전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고 삼성인자 하나만 올라간다든지 혹은 코스피 시장은 3% 급등하는데 코스당은 1% 하락한다든지 그 갭이 하루에 4% 납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장 급등으로 2% 급등했다가 보합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합은 마감이라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2% 상승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 뭐다? 계속해서 시작에 대한 단기 하락이나 혹은 흔드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형태로 보면 우리한테 밥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뺏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헷갈린다는 거죠. 그 부분이 뭐냐면 뺏어갈 때는 흔드는 거고 줄 때는 급등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경향이냐면 내가 가진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잘 했다고 해도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처음부터 빠졌다가 본전이 되면 좋아하는데 올랐다가 빠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못 버티고 올랐다가 내려가면 보통 손절을 많이 하죠. 그런데 손절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해버린다. 여기 간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그 종목에 접근을 안 합니다. 내가 샀던 가격에서 올랐다가 급락을 했다가 급락한 가격에서 손절을 했는데 그 종목이 내가 샀을 때 고점을 넘어가서 급등을 해버리면 대부분은 이런 종목에 접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되는 종목이 뭐가 된다? 그 종목이 9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까지 줄기차게 상승하는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주의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왜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물량을 흔들고 선물을 얻을 때 기관들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사실 기관들의 역할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었고 펀드는 지금 2,000선만 넘으면 한매에 부딪히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연기금에 지금까지 기대했는데 사실 지난해 바닥에서 상승할 때도 보면 1차 매수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연기금은 뭐냐면 한 가지 너무나 눈에 보이는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스피 시장에 피해가 12배에 육박하면 연기금이 잘 안 삽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시장을 좀 받치는 역할을 했다면 저 정도 코스피 피해가 12배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의 연기금이 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 2150에서 2200 정도 이렇게 육박하잖아요. 그럼 이 지수가 뭐냐면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코스피 피해가 12배에 거의 육박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어땠습니까? 상승하는 1400에서 상승하는 구간을 잘 보면 연기금이 주식을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이 구도가 가장 상승 구도의 첫 번째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구도가 지금부터 깨진다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연기금이 2150위에서부터는 거의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연기금이 초반에 강하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따라서 매수해서 수익을 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을 따라서 매수할 때 아니라 연기금이 매도하는 종목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섹터가 뭐냐면 언택트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된 섹터들은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수했다가 그 물량을 다시 연기금이 주축이 되는 부분들이 받아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지금 받쳐주던 종목인데 최근에 나가면서 뭡니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의 변화를 좀 본다면 연기금이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택트 관련된 섹터들은 왜 기타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포커스를 연기금이 매수하는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쪽으로 전환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부터 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자 더 보자 더 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수급의 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스피 피아 시위에 육박하면서 매수 여력이 약해졌다라는 부분은 거의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전략은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린다면 이 부분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죠. 이 말은 사실 에디슨만 한 게 아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특히 에디슨 같은 경우가 자기 공장이 전부 불에 탔을 때 자기가 연구했던 기록이나 직원들이 연구했던 기록이 다 날아왔을 때 했던 말이죠. 위기는 기회다. 어떻게 하냐 이랬을 때 하재가 났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죠.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1400부터 2200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800포인트가 올라왔고 우리 시장이 급락했던 중간에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위기는 나왔고 그 위기가 나올 때마다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가 나왔을 때가 거의 다 기회였다는 거예요. 거의 위기가 나왔을 때. 그 위기가 나왔을 때마다 매수를 했으면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급락을 다 메꾸고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고충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장 지금 바닥에서 상승하는 이 국가에서 가장 적합한 말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결국 위기를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이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위기는 다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셨나요? 내일 삼성은 어떻게 되시냐? 지난번 홍콩 보안법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제 대답은 이겁니다. 이걸로 마지막 가름을 하고 이번 주는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투자 전략대로 잘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기는 기회다라고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위원님께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알찬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배트맨 2부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